오늘부터 몸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. 장애인단체는 이제 버스로 고향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. 다만 오늘 조치는 버스 10대로 4개 노선만 그것도 석 달 동안 시범 운행하는 겁니다.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8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